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제가 요즘 영상을 좀 뜸하게 올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싱가포르 쪽으로 좋은 기회가 생겨서 회사를 그만두고 라이브 커머스라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거든요 갑작스레 회사를 그만두다 보니 회사 사람들에게도 미안하고 짧지만 첫 회사 생활이라는 경험을 하게 해준 곳이라 감사한 마음도 들었어요 어느덧 퇴산날이 되었고 친하게 지냈던 회사 동료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기로 했어요 아 그리고 제가 할 일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나오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회사 동료들이랑 마지막 만찬을 하러 갑니다 쳐다도 안 보는 사람들 내가 영상을 찍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 온전 말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구독자들한테 하는 말이야 나 나가야 돼 한마딘 좀 해줘 고생했고 축하하고 뭘 축하하는데 여기는 얼친도 하지 말고 나이씨 나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면 안 돼? 나 이제 나가는데? 지금 7도밖에 안 되는 게 지금 7도밖에 안 되는 게 뭐가 중요한데 지금? 뭐 그랬어요 끝이야? 전희씨 한마디 해줘요 안녕 바이 라이브 커머스 하면 좀 들어와서 봐줘요 근데 무슨 일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화장품, 의류, 신발이라든지 뭐든 싱가포르 쪽에다가 직속으로 판매하는 거야 라이브로 그러니까 약간 라이브 홈쇼핑같이 생각하면 돼요 뭔지 알겠다 예를 들어서 감칠을 소개하는 거지 한국에 이런 감칠이 있다 싱가포르에는 없는 촉촉함과 바삭함 이런 걸 한국에서만 찾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락스만 씨가 하는 건 아니잖아 누가 하는데? 뭐 한국어를? 네, 누구를 좋아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 A부터 Z까지 약간 M 수터라고 하는 거야? 응 예를 들어서 나이키라고 생각해 싱가포르도 나이키가 있고 우리나라도 나이키가 있어 근데 한국에서만 파는 예를 들어서 한정판이라든지 아니면 싱가포르에 없는 그런 디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하다못해 맥도날드도 햄버거 다 다른 거 알아요 전 세계가? 아 그렇지 맞아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뭐 생선 버거가 있어 근데 그 나라에 없어 엄청 특이하잖아 오! 한번 먹어볼까?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물건들을 내가 많이 탐색하고 영상도 촬영하고 어? 맨날 찾아야죠 그치 진짜 맨날 찾아야지 이거는 재밌을 거 같아 잘 지내세요 진짜 마지막이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 뭐 소식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오늘 아 그래요? 부장님께 인사는 드리고 가는 게 예의라 생각해서 네 부장님 저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수고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안녕히 계세요 오 rozm 감사합니다.